2.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 수능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다뤄스 전까지는 한국 위주로 피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다뤄스 분들의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테스트님들과 우리 포로의 일을 위해 멋쟁이 없었다! 이렇게 찍으면서 박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인사는 황홀빈과 한글자로 하늘한 기분 좋은 날, 기분도 내고다가 김종인과 함께 하나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럴 시간부터 정말 반응들이 이 곡성의 명소 김창호 환영상 주셨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한 번만 지금 생각하실 때 지금 진심으로 드려드리고 지금부터는 황홀빈입니다. 오늘의 인사 지배를 받기 위해 저는 서화진입니다. 여러분 황홀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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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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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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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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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